아 으 네 으 으 으 너네네네 너는 뭐해? 쪼라라와 윙크해줘 아님 그럼 윙크해줘 언니 근데 윙크해줘더라 좀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뭔 소리? 제대로야 사쿠라 인터뷰 인터뷰 제가 해드릴게요 사쿠라씨 최근에 윙크 연습을 하시던데 쪼다가 윙크 연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해외를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했거든요 한 달 더 아쉬워먹을 거 같아서 이거를 볼 앞에서 그 동탄 앞을 꼬치고 이런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사도 아 인사도 인사도 저 인사도 했었거든요 아 절망 구름 언니의 윙크하는 걸 찍을 주시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쪼 쪼 쪼 쪼 쪼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수가 네 네파티슴 아티티티티파자 아티티티티파자 쪼 빠이 쪼